근데 잘 안됐잖아 형은 너한테 손목 하나 빚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연말 산도 하나 못 줬으니 미안해 죽겠다 진심으로 죽은지 형도 참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 평소에 말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한테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거든 다만 간지러워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까지만 못하는 것 뿐이지 연말이니까 특별히 얘기한다 그동안 수고해줘서 고맙고 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우리 몸이 1년간 수고했고 형 마음속의 대상은 너다 와아 그럼 날 줘야지 왜 마음속으로만 대상이야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콜라콘 했네요 마음속의 대상이 봉인데 옷상은 제가 받았네요 가동 씨도 입금을 한대요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서 예상해 이거 왜 잡은거에요? 이걸 재밌게 또 만났는데 진짜 잘 열리겠어 진짜 잘 열리겠어 아 진짜 사실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이제 알았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입니다 아 진짜 아mart réussi ,